복수? 내가 그 몽둥이로 네 아들 몇 대 때렸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?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놈 좀 잘 키웠어야지. 왜 그따위로 키워서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치게 해? 씨... 그러나 네 딸은? 내 딸이 뭐? 네 딸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해? 내 딸이 뭘 어쨌는데? 한별이, 어? 한별이가? 안 돼요, 아버지! 안 돼요, 지금은. 아니 안 돼, 이거 또 뭐가 안 돼? 저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요. 뭐?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. 나 뭐 오늘 또 회군을 하라고? 네, 오늘은 일단 그냥 들어가세요. 제발요, 제발 아버지. 한별이가 뭐? 저 씨... 한별이 얘기하시면 저 여기서 확 뛰어내려요. 뭐야? 제가 못 할 것 같아요?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제 지금은 안 된다고요. 아니, 뭣도라는 거냐고! 너 오늘 내 아들 덕분에 산 줄이나 알아. 어? 조금 뒤에 회장실로 가겠습니다. 아니, 대체 저것들... 아니, 뭐 하자는 거야, 지금? 뭐? 어떻게 도전 하나예요? ?